이제 어쩌지? 우선 궁지에서 구할... 이 노이젠은... 설마... 다케... 니가... 왜 여기에... 알파 시그널이 치솟고 있어요! 이븐... 저건 알파 네이티브야! 그럴리가... 없어... 그럴리가... 이 녀석은... 이 녀석은... 이 녀석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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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순간을... 이제... 쉴 수 있어. 그래... 나의... 고... 고마워... 해방시켜줘서... 부탁... 부탁... 내 기억을... 마더스피어로... 보내줄 수 있어... 아니... 이미 오염됐으니... 수각돼 버리려나... 아니야... 그렇지 않아... 만약... 만약... 그렇다면... 저 별들 사이로 떠다닐게... 어쭈로... 고마워... 다케... 다케... 고마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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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..